반갑습니다. 롯데백화점이죠. 푸드베이커리 쿠폰이고요. 1만원 구매 쿠폰입니다. 2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하고 9월 27일부터고요. 9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10만장이니까 웬만하면 받겠죠. 혹시나 명절 중에 롯데백화점 뭐 사러 갈 일 있다 그러면은 가서 밥 먹을 때 쓰면 되겠죠. 2만원이니까 뭐 둘이 가도 밥값이 뭐 아래층에 지하에 식품매장 가도 2만원이라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진 않죠. 그러나 뭐 1만원 할인받고 가는 거니까 굳이 이거 쓰자고 하다가 쇼핑 덤탱이를 맞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쇼핑 가는 분들은 잔여수량은 지금 현재 7만8천개 남았네요. 9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누구나 다 받는 거고 저는 뭐 백화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점 공통사용이고 서울점 강남점 뭐 다 되는데 나와있으니까 링크는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필요한 분들은 받으시면 되구요 푸드베이커리니까 식당 가서 쓰면 되겠죠. 제목은 여기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